3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오늘 날씨는 어때요? 건조해요. 2번 아니요. 서울보다 인구가 적어서 훨씬 조용해요. 3번 서울은 교통이 편리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오늘 최고 기온은 몇 도예요? 5번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3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양파입니다. 2. 당근입니다. 3. 감자입니다. 4. 생선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생선을 굽습니다. 2. 생선을 튀깁니다. 3. 생선을 삼습니다. 4. 생선을 복습니다.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수피카 씨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4번 4번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김치를 볶으세요. 그리고 물을 넣고 끓이면 돼요. 5번 수진 씨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보통 뭘 먹어요? 저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자주 먹어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삼계탕도 먹어요. 삼십삼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투안 씨는 설날 연휴에 뭐 했어요? 친구 집에 가서 어른들께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었어요. 2번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보통 뭐 해요?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례도 지내요. 3번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미영 씨, 이제 곧 추석인데 언제 고향에 내려가요?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내려갈 거예요. 왜요? 추석에도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일은 안 하는데 고향에 가는 기차표가 없어요. 아, 그럼 우리 추석 연휴에 만날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지훈 씨, 정말 멋있네요. 결혼 축하해요. 2번 다음 주 토요일이 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3번 건우 씨, 한국에서는 돌잔치 때 뭐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소식 들었어요? 현석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이요? 현석 씨가 많이 힘들겠네요. 오늘 저녁에 리안 씨하고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네, 오늘 저녁에 같이 가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럼 집에 가서 까만색 옷을 입고 올게요.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리안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좋아해요? 2번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해요? 3번 투안 씨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네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투안 씨, 이제 곧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같이 볼래요? 네, 좋아요. 투안 씨도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그럼요. 한국 노래를 자주 들어요. 그럼 우리 토요일에 같이 콘서트 보러 갈래요? 좋아요. 저도 콘서트에 가보고 싶었어요.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1. 작업복을 입었네요. 2. 작업을 시작했네요. 3. 작업을 하고 있네요. 4. 작업장에 들어갔네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잠깐만요. 작업할 때는 작업복에 지퍼를 꼭 올려야 해요. 4번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투안 씨, 왜 작업복 단추를 안 잠갔어요? 너무 더워서 좀 풀었어요. 더워도 작업복 단추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얼른 잠그세요. 3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밤에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2번 난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아휴, 더워.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그래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냉방이 안 되면 힘든데. 그러게 말이에요. 선풍기라도 가지고 올까요? 네, 그럼 부탁해요. 저는 얼른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올게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기숙사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 신경 좀 써주세요. 규칙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꼭 지켜주세요. 먼저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외부인을 기숙사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실 이용시간은 밤 10시까지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3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상사입니다. 2. 동료입니다. 3. 위 사람입니다. 4. 부하 직원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때리고 있습니다. 2. 화를 내고 있습니다. 3.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4.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4번 직장 분위기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할 씨 회사는 어때요? 동료들이 너무 좋아요.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편이에요. 정말 부럽네요. 3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1번 오늘 뭐 해요? 1. 등산을 해요. 2. 수영을 해요. 3. 회식을 해요. 4. 환송을 해요. 2번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이 차에 가고 있습니다. 3.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4.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회식이 끝난 거예요? 4번 오늘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들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단합대회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료들하고 많이 친해졌겠네요. 4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증인입니다. 2. 증거입니다. 3. 피해자입니다. 4. 가해자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2.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3. 성적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4. 신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강요하고 있습니다. 2. 신고하고 있습니다. 3.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표현하고 있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5.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5.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6. 만일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십시오.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시고 5.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정확하게 써놓아야 합니다. 5.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정확하게 써놓아야 합니다. 6. 전자로서 Vas 2.